제법 대단한 신녀님은 왜 이런데 갇힌 거야? 죄목이 뭐야? 살아있는 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설령 그 둘이 얼굴을 마주한다 하여도 절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나 왜 도와주는 거야?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? 죄목이 나랑 비슷해서 존재해선 안 되는데 존재하는 죄 아직 그리 아프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것을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세월이네? 나 내 맘대로 고른다 난 빨간 거, 너 파란 거 장훈,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? 난 여기도 좋고 그걸 어떻게 한 거야? 너한테 왜?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돌았나 보다 너 왜 자꾸나 헷갈리게 해? 그럼 앞으로 널 그런 쓸모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손잡고 만질 수 있고 그리우면 안을 수 있고 아는 채 잠들 수 있고 꿈에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어 정훈, 괜찮은? 소중한 사람이면 버리듯 보낸다 생각하면 안 된다 울 수가 없으시오 널 저만 거기다 버리는 것 같아서 너 없으면 아쉬울 거란 빈소리도 못해주냐? 그래 쓸모없던 화룩불 혼자 활활탑일 제가 계속 간다 가볍게 날아가줄게 너는 그냥 혼자 얼어 죽어버려 무슨 기억이든 다 괜찮다 난 괜찮지 않아 너 정말 그때 저 아이가 없었을 때 편이냐? 내가 찾은 기억 속에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 사실 내가 더 많이 좋아했었는데 내가 널 잡은 건 어디가 고장났어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서도 아니야 그냥 네가 정신 못 차릴 만큼 좋아서였어 우리가 첫눈에 알아본 건 정해진 운명 때문이 아니야 우린 서로가 가장 간절하던 순간에 서로의 인생에 나타났던 빛이었고 그에 따라온 그림자마자 하는지 서로를 선택하고 살아있는 거야 사랑? 난 아주 또렷해졌는데 나는 계속 똑바로 너를 보고 있었던 거야 첫눈에 알아본 그 끝처럼 눈 속에 푸른 빛을 가져 너를 우리의 약속이 잠시 허락된 거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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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그립고 보고 싶어 만난 너무 평범한 눈이 있는 듯 함께하자 그래 그리 애틋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평범한 날들의 어느 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너를 끝까지 지켜봐줄게 웃과 영 너의 이름은 빛이고 너의 이름은 그림자고 빛과 그림자 어쩜 너의 처음부터 없는 너인가 보다 우리의 약속이 잠시 허락된 거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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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약속이 잠시 허락된 거라면